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존 한주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하지 않고 집에서 여러가지 일들 밀렸던 일들 처리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IT 용어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뉴스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을 한번 엮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아 경제 쪽에서 우리 이승진 기사님이 냈던 그 기사의 한 토막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IoT 기기 해킹, 그 중에서 IP 카메라 해킹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IoT 시대로 점점 접해지고 있죠.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라는 이슈들이 있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들이 IoT 기기들이 더욱더 대중화되고 또 우리가 항상 들었던 그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나 VR, AR 그런 시대로 오기 위해서는 이 5G 인프라가 인터넷망이 다 깔려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들이 되어야만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교육이나 그런 데 보면 다 그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리는 사이에 많은 IoT 기기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IoT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에는 로봇 청소기 하나 샀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서만 제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더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어느 거든 제가 밖에 나가 있던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 같은 경우에도 다 요즘은 IoT로 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요. 그리고 여기 이 뉴스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IoT 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IP 카메라입니다. IP 카메라예요. 그리고 그 IP 카메라 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인 가구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들을 매일 집에 두고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는 마음에 IP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를 하고 난 뒤에 관리사님한테 맡기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IP 카메라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이렇게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모바일로 몇 번씩 보시면서 애들 학원 잘 갔다 왔는가 아니면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화상통화처럼 이제 서로 죽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이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모바일로 보면서 이제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또 지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IP 카메라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IT 보안 쪽으로 그런 IP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IP 카메라든 우리가 IoT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무선 AP죠. 사실 모든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어댑터 같은 경우에도 다 무선 AP하고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기들이 무선 AP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요것들이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제 명령을 때리면은 이제 얘가 이 무선 AP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요거 제어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선 AP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보안 쪽으로 이슈되는 것은 이제 계정 정보 같은 거죠. 기본 설정들. 그렇기 때문에 계정이 하나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선 AP 관리자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무선 AP의 제일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값들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이제 어떤 키값이 크랙이 돼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무선 AP라는 거 보안하고도 IoT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보안이라는 것은 계정 관리나 기본 설정에 대한 어떠한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취약점들을 찾다 보면요. 그래서 그것만 잘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안은 강화된다. 그게 제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IP 카메라 사생활 같은 거 불법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예전에 제가 모았던 자료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제품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웹캠들이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있죠. 저가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샤오미 등등 해가지고 많은 중국 제품들이 많이 저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체중계 같은 경우나 요즘 공기청정기 그런 거 거기에 또 IoT 같은 거나 이제 블루투스 그런 기반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중국산 쪽에서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뉴스 몇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런 중국 백도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IoT 기기에 이런 백도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백도라는 것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떤 포트들이 어떤 서비스 제품들이 동작이 되면은 동작이 되면은 특별한 포트들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근데 그 포트들이 외부에 이제 우리가 무선 AP에 붙고요. 이 무선 AP는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붙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원리를 가져가지고 작동이 되는데 이 포트들이 만약 666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어놔요. 일부러 열어놓은 것이 하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뭐 일부러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난 뒤에 지우지 않고 이제 서비스 제품에다가 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외부에 열려 있으면은 어떤 모바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666으로 붙게 되면은 666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접속이 되어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무선 AP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IoT 기기로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선 AP 보다는 IoT 기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예 훨씬 많습니다. 제품들이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계속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초기 보안 설정들을 하나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획득을 해야만이 유통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됐죠.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KC 인증 같은 경우는 초기 설정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증 받고 하는 것들이 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요것들은 좀 더 기반을 잡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선 AP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예전에는 무선 AP 비닐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KT는 어떤 거 그 다음에 LG 데이콘 같은 거 어떤 거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선 AP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무선 AP 이렇게 어떤 특별한 랜덤 값으로 이렇게 비밀번호가 이렇게 정해지고 있죠. 정해집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무선 AP뿐만 아니고 일부 IoT 기기들이 그냥 이렇게 노출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100% 보안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러한 그런 법적인 것들을 강화를 해가지고 계속 해야만이 개인정보나 노출을 여러분들 노출이 될 수 있지 노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노출된 정보들은 쇼단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쇼단 등 OSINT 서비스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IP 카메라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웹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무선이 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선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해킹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나중에 후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IP 카메라에 대해서 IP 해킹, IoT 해킹이죠. IoT 해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